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분쟁의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주 수요일부터 수요일이 아니죠, 저번주 주일부터죠 지난주, 지지난주 주일부터 사람의 교만,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부터 사람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가, 서로를 판단하고 생각하는가 계속해서 수요일날도 산상수은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또 나누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 주일도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은 혼인잔치라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뜻깊고 기쁜 그 일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근원적인 하나는 결국은 주님의 때 주님의 때가 이름으로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누차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가르치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우리 속에 있는 분쟁의 시앗 그 역사 그 열매 이런 것을 한번 좀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요새 좀 고대 역사를 좀 공부를 했어요 뭐 깊이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대체적인 큰 흐름에서 인류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 국가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됐는가 라는 어떤 하나의 그 인류의 말하자면 뭐랄까요 단체의 성립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성경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으시듯이 뭐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소의 요건이 뭐겠습니까 가족이겠죠 가족 그래서 이제 부족으로 이 무리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문화가 형성이 되기 전부터 어떤 하나의 문화가 정립이 되기 전부터 하나의 부족이라는 가족, 시족 사회로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역사를 훑어보면 사람이 뭐가 특징이 뭐냐면요 옆에 누가 있는 게 싫어요 그냥 옆에 누가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살다 보면 분명히 어떤 부족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걸 뭘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옆 부족을 갖다가 훔쳐다 내 부족이 먹고 살게끔 하는 걸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내 부족을 지키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 부족을 다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국가의 토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세까지도 어떤 성 중심으로 성주가 하나의 그 성의 주인으로서 그 성을 지켜주고 군사를 모집해서 뭔가 외세의 침략에 대항을 하고 그래서 성이라는 것 자체가 성벽을 쌓아서 외세가 침략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하나의 그 시스템이 성이라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성이라는 걸로서 인류의 문화 자체가 성립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옆에 누가 있는 게 싫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힘이 세지면 어때요? 바로 옆에 누군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어떤 부족이, 큰 부족이 조금만 부족이 커지면 불안합니다 얘네가 조금만 커지면 우리 거 뺏으러 올까 봐 그러면 초장에 눌러놔야 돼요 초장에 눌러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침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윗동네에서 하고 있잖아요 옆동네에 있는 애가 조금 저기 하면 내 밥그릇을 뺏어 먹을까 봐 초장에 눌러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위 하에, 내 통제 하에 들어와야지 이게 속이 희원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 침략을 그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지방만 해도 큰 세력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있었고 아수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시리아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그리고 그 위에 헷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서로 조금만 힘이 커지면 남 이렇게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작으니까 이집트가 커지면 이집트의 노예가 됐다고 바벨론이 커지면 바벨론이 되겠다 이런 역사가 반복이었어요 사람의 이 인류의 역사 자체라는 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참 저는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실 지금도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정이 아직도 유지가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왕정은 세습이 됩니다 그냥 중세 시대, 고대 시대 이때도 말하자면 왕자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고대, 중세 영화 같은 것만 봐도 아버지가 탁 죽잖아요 그러면 그 신하들이 왕자를 향해서 물을 탁 탁 꿉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폐하 만세 뭐 이걸 바로 해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영웅을 좋아해요 한마디로 누군가 영웅을 만들어서 그 중심으로 내가 보호받기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심지어 전쟁을 할 때 폐하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전쟁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아마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시대극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왜 왕을 위해서 전쟁을 할까 그것도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왕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왕의 중심으로 군사가 모집이 되어서 그 군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나는 위대한 거고 그리고 그 왕이 막 다른 부족을 다 다른 성을 정복하면 더 위대한 왕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위대한가요? 그런 하나의 어떤 사람을 구심점 삼아서 함께 이렇게 뭔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라는 그 어떤 사고방식 어떠신가요? 그게 과연 그들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국 혹은 어떤 왕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왕국 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느 정도 그 하나의 왕가의 운명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왕가의 운명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 중에 꼭 내가 그 자리를 해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이면 썩게 되고 그러면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그게 이제 또 굉장히 치열했던 그 지역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야 할까를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민주주의라는 걸 생각을 해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해낸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의 평등을 외친 민주주의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노예제도가 다 존재하고 있었고 사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귀족계층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배계층을 위한 민주주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나마라도 그 정도 생각을 한 사람들이 없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가 그래도 세상에 이렇게 뿌려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이 세상을 보셔도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셔도 저는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들을 다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 쉬운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누구 핵관 이런 거나 누구 친분 이런 거나 이런 걸 보시면 그 한 사람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이잖아요 같은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하나의 뭔가 중심이 돼서 권력의 중심이 돼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우리 집단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하나의 인간의 권력의 근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도 열한기서만 보셔도 왕들의 역사잖아요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하나의 인간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에 있어서 그러한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바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근원적인 본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어떤 회귀를 부르짖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고린도교회도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렇죠 물론 그 초대교회가 어디까지의 초대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오순절의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고린도교회도 초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직계 제자 개바 베드로가 사역을 하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문제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사도바울이 큰 문제로 삼았던 것이 분쟁이었습니다 분쟁의 문제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결국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유력 인사들을 한 사람씩 내 구심점으로 삼아서 친 바울 친 베드로 친 아볼로 이런 식의 하나의 계파를 형성을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도 고린도교회에 와서 함께 동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요한과 야구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의 직계의 제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상징성이 대단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 베드로 정도는 돼야 우리가 진짜 사도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편에 보시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사도가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털을 닦아 기초를 놓으면 그 위에 하나하나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돌보았던 사역자는 아마 아볼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준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친밀하게 잘 돌보는 목양을 잘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한 사람이 아볼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개인적인 관계성이 더 친밀하게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적으로 성도들이 아볼로에게 많이 의지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볼로는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역자다 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이야 뭐 이런 평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을 저는 또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을 가진 사역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 것을 다른 분에게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이 성격을 우리가 아무리 읽는다고 해도 내가 피부에 와닿으면 그대로 어떻게 된 게 참 사람이란 게 그대로 나도 움직이게 된다는 게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변도 아주 좋은 운병가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히브리서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마 아볼로에게 많은 성도들이 우리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속에서 어떤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냐 우리 믿는 이들은 사람에게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누구 사람을 중심 삼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기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들립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죠 여기에는 큰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대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는 것은 그 앞에 세 명은 사도잖아요 사람 그리스도는 그 앞에 세 사도와 동급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치를 그저 어떤 하나의 당파를 형성하는 데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가치를 낮추는 그 문제점이 이 속에 일단 먼저 내재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도들을 중심으로 나눠진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을 중심 삼아서 이렇게 다투는 그 모습이 굉장히 유치하게 느껴져서 우리는 나는 그런 너희들의 유치한 다툼에 휘말리지 않겠다 너희들의 그런 표면적인 분쟁에 나는 끼지 않겠다 너희는 아주 유치하고 모르는 애들이야 라는 태도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점이 여기에 또한 내재가 되어 있죠 그 주장을 하는 동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라는 그 마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분열의 분쟁의 속성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당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독선적이고 가장 폐쇄적이고 배타적이 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정말 진정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할까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태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 개표하의 입장을 들어보면 각각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바울은 이 사람들의 모든 논리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아마도 각각 그 사도들의 선호하는 사도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누구에게서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 사람의 사역에 내가 도움을 받았고 그 사람의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보금을 믿도록 이렇게 도와준 그런 계기가 있었던 사람에게 아무래도 선호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믿음의 계기라든가 그 사람에게 받은 도움에 의해서 너무 그 사람을 집중해서 우리가 선호하게 되면 심지어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우월의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이어야만 해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보금이야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형식의 얽매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이단들의 주된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무기가 내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기독교 체제를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 체제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방식만이 최고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기독교사에서 한 가지 좀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1세기경 1세기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서 80년 정도 지난 시점 정도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키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완전히 사도바울의 광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사도바울의 서신 열권과 누가복음 외에는 성경으로 보질 않았어요 구약 성경도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 성경과 신약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구약은 완전히 폐기될 하나의 그냥 유대인의 역사 정도로 인식을 했고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이 복음은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리송하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 시기가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채 되기도 전이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구약 성경은 70인 역이라고 해서 정경이 이미 정립이 되었던 시기고 신약 성경은 아직 채 완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정경화되기 전에 벌써 이런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까지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디모델서에서도 나오듯이 혼인을 금하고 육식을 금하는 그런 철저한 금융주의를 주장을 했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의 그냥 말하자면 신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인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키오는 2단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의 주역이 마틴 루터였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고대사를 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찾아보다가 카톨릭의 신학자의 강의를 좀 들어봤어요 카톨릭 신학자의 강의를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파문을 당했잖아요 거기에 죄목 중에 하나가 마르키온 주의자라는 거였대요 말하자면 자기의 입맛대로 성경을 편집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마틴 루터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을 굉장히 참고 문헌 정도로 주의해야 할 책 그리고 야구부서 같은 책은 이 성경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톨릭에서는 구약이 46권이에요 외경들 이렇게 이제 포함해서 그것을 카톨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신학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27권이고 우리가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뭘 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절대 교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성경 자체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그저 여기서 조금 뭐 하나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걸 내가 발견한 이것만이 유일한 뭔가 구원과 진리인 것처럼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성경이 모세 5경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완전히 구약에 능통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잘 읽고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모세 5경에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하나의 왕의 역사가 되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국가의 흥망성세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구약의 성경이 되고 그 가운데서 계속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는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꽃을 피운 게 신의학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뭔가 역사를 쌍깡그리 무시하고 이게 어쨌든 쌓여왔단 말이죠 우리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쌓여왔어요 그런데 그 과거 역사를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현재의 상황 말하자면 여기 마르키온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 10권만 나는 성경으로 치겠다 그래서 거기만 난 참고하겠다 라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사상조차도 잘못하면 우리가 근본 없는 교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의 믿음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약을 보는 시각도 예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보셨느냐에 대해 구약을 어떻게 보셨느냐를 보고 우리가 신약을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엄청나게 인용을 하셨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대로 엄청나게 인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인용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시각에서부터 우리가 신약을 바라봐야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발견하고 새롭게 알아낸 것과 같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근본 없는 신앙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역사를 가지고 뭘 했던 간에 내가 지금 제일 잘났다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눕니다 계속 너와 나를 나누고 계속해서 나누는 일을 하는 것들이 사람이 그냥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분열의 상황을 해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 위헌 되뇨 그러면서 첫 번째로 자신부터 거기서 끝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여기서 이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곧 교회라는 것이죠 오직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고린도교의 분열의 원인을 어디에서 지금 바울은 찾고 있냐면 다른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붙잡는 것으로 이 분열의 원인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열의 요인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찾아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교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정하고 나섰어요 이것이 사역자가 가지고 또 경계해야 할 하나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나치게 영향력 있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소 사도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4,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준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자신이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조차도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조차도 나는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우월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심지어 우리가 종종 나는 어떤 큰 교회의 장로다 나는 어떤 큰 교회의 권사다 그런 교회는 권사 장로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자부심들이 굉장히 우리가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조차도 우리 안에서 분열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십자가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네가 말을 잘해서 십자가를 가릴까 염려하라는 이야기까지 하세요 성도들의 마음이 심지어 너무 말을 잘해서 말솜씨에 빼앗길까 봐 걱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 유창한 말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육체를 끝내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작은 나의 존재감 작은 나의 정체성을 거기다 더하려고 한다면 자칫하면 그것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도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바울은 정말 섬세한 하나하나 어떤 면에서 그냥 어떤 행동을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말씀을 받는 우리 또한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사도바울의 이러한 서신서가 초대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나왔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모두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사도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아래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 여기서 말씀하는 분열의 요인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 자신을 위한 나 스스로를 위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죄의 속성이고 육체의 속성이고 거기에서부터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인류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듯이 왜 내가 이렇게 뭔가 존재감이 생기고 정체성이 생기고 단체 뭔가 안정적인 단체에 속하고 싶습니까 내 활동 영역이 넓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활동 영역이 좁아요 지금 옆집도 좀 옆집 것도 옆집도 들락날락해야 돼요 자유롭게 이쪽 집도 들락날락해야 되고 얘네 집 것도 내가 마음대로 갖다 써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분열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기서는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만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께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우리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상하게 들려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은 그 정반대의 삶을 살잖아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vibaremos LOGAS VEK 17 21 27 21 아멘